자, 생아리 원피스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안에 누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, 목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예뻐요 안 예뻐요?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뒤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이 넓이는 넓이는 이렇게 반 딱 접었을 때 이 폭이 15cm 이 넓이가 25cm 그 다음에 여기는 궁굴리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끈길이는 45cm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딱 대면 이 사이에 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카라처럼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? 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 자, 쌤, 여기 한번 보고 찍고 네 여기 하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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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됐죠?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